시골집에 왔습니다 시골집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골집 집밥 저희 어머니 집밥으로 먹이려고 데려왔습니다 행박 너무 행박 살아있는 겁니다 거의 5자 되겠는데? 버스티 회 좋아요? 회 정말 좋아요 그렇지만 이 회 안 안 보셨다고? 이 회 안 보았어요 처음 보았어요 처음 보았어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? 이름은 뭐예요? 감성동 감성동 오케이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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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 다행이다 엄청 잘생기고 전부 가족이 소중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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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미망하는 웃음 엄마한테 큰 상표하게 해 큰 상표는 사랑 아직 살아있어 아 맞다 아 먹었고 깨끗한 물건들이 배고있다 먹어보니 깜짝놀라 밥을 많이 해봐도 잘 먹었어 밥을 많이 먹어서 잘 먹고 너 와 정말 간섭니다 우리 텃밭에서 온 게장 그리고 이게 거의 5자 가까운데 아 이게 조금 아쉽네요 이건 돌 매운 김치 이게 많이 매운 김치 탕 그래가지고 우리 오스틴이랑 맛있게 한 번 먹어보려고요 상을 차렸습니다 오스틴 먹자 네 먹자 오 좋아요 감성돔 오자가 조금 안 돼요 50cm가 조금 안 되는 49cm 아쉽게 오자가 조금 안 되지 말고 상당히 큰 크기입니다 저희 어머니 게장 게장하고 매운 김치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좀 한국 집밥 시골집밥 먹여주고 싶어가지고 데려왔는데 맛있게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입세주 전라남도 소주 다 맛있습니다 I'm so happy 된장 집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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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와우 네 집된장 네 집밥 전부 다 만든거요 회부터 네 오 아 I'm gonna go just only fish first I wanna do the texture 음 음 아 하하 와우 하하 소프레스 음 와 좋아요. 정말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많이 드세요. 고맙습니다. It's delicious? So delicious. 형님, I'm going to cry. This is amazing. I never expected this. This is, yeah. Espresso, 김치, middle spicy. This is middle spicy. Middle spicy? Middle spicy. I see, I see. It's delicious. Let's do this. Yeah, yeah. Here we go. Algari-배추. Wow. Justin, let's drink a drink. So so so. This kimchi is the best. It's really delicious. Wow. I'm very surprised. This kimchi, to me, more salty than others. Which I like more. It has more flavor to it, I think. Wow, this is amazing. Yeah, yeah, yeah. It's really spicy. I don't know. It's spicy. It's spicy. Exercise. Healthy. Wow. Really good. Wow. The soup is spicy, it's spicy. It's spicy, but it's spicy. It's spicy. I'm good. It's spicy. It's spicy. I'm good. 된장 너무 많이 집 된장 살짝 해가지고 네, try this 된장 Just, just 된장? 네 Homemade, my mother is homemade Oh my god Oh really deep Everything has a strong flavor here 이 나물 나물? 아 된장 소스 Okay, together? 네 It's some salty Very delicious This fish is fantastic Really really good 정말 맛있거든요 I'm watching you eat We eat the whole thing This is actually 처음 보았어요 이거 처음 보았어요 I first met my first time 다 삼키지 말고 씻고 뱉어야 돼요 You have to spit out the 아 네 또 요게 또 기가 막히죠? 와 밥에 딱 해서 아, 되죠 이거 한 수저 딱 떠서 먹어봐요 Alright All together? Yeah 감칠맛이 Yeah Really strong 감칠맛이 So good Really good 김치 Let's see 형님, I understand Why you are Michigan Your family Very lucky Everything here Everything here Oh, 맛있어요 Oh, 감사합니다 고사리 나 고사리랑 먹을래 뭐지? 고사리야? 생선살 생선이랑 같이 고사리랑 졸인건데 진짜 맛있어, 이것도 진짜 맛있어, 이것도 음 꼼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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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It's so good 음 와, amazing 동산 잘 먹으니까 오지네, 여러분들 아, 김치 얼큰하이소파이 음 음 편안하게 먹어야지 이 상추가 농약을 안 하고 육은염 그대로 나서 어 좀 살짝 뻣뻣하다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음 전혀 농약 안 하고 그냥 심어놓고 집에서만 키운거라 살짝 뻣뻣해요 근데 건강에 훨씬 더 좋죠 음 음 음 음 I don't know what to eat with it everything is so good 하하하 두잉잔 우리 두잉잔 I love this 두잉잔 lots of 두잉잔 마늘 양념 아, some 창양고추 와 아, 뭐 여기 김치, 김치, 청, 청립 김치. 와, this bite. 맛있어?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나중에 나도 미국 초대해야죠. 와주세요. 형님, 와주세요. 지금 여러분들, 통곡기지로 오신 분은 매워서 잘 못 드시고 있어요. 김치 많이 맵다고, 한국 분인데 야, 매운 것도 잘 먹네. 매일 맞죠. 진짜 미국 동생이랑 땀 뻘뻘 흘리면서 또 식사를 겁나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한국 밥생, 진짜 예뻐요. 빨갛고, 파랗고, 하얗고, 여러가지 다양한 색상을 입고 하니까 미국 집밥, 그 맛은 아주 나쁘죠. 정말. 오일, 버터, 하얗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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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만 시키고, 차리는 거랑하고, 어머니 너무 고생만 시킨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, 따로 어머니한테는, 지급한 뭐 필요가 있으니까, 그런 부분 여러분들, 너무, 신경 쓰지 마시고, 하얗고, 정말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일단은, 촬영은 여기서 끊고, 여기 통역하소거 오신 분도 편안하게 식사를 해야되고 하니까, 여러분들, 영상은, 여기서 먹는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, 이제 호스트과 저는 다른 맛있는 것 또 먹어야 되거든요. 제가 또,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사랑하는 선생님 사모님!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